동구청은 폭염 대응을 위해 주요 교차로 교통섬과 횡단보도 11곳에 그늘막 쉼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늘막이 추가 설치된 것은 동대구역 4거리와 파티마 3거리, 큰고개 5거리와 공항 4거리 등으로 실제 그늘막을 설치하면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는 곳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6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 쉼터를 시범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으며 내년부터는 그늘막 설치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